태반이 병신들 여전히 카네는 내게는 판타지 예수 펴클린 척 쇼하지 3고빔 인스타 갱스터 병신집 멋없어 래퍼서 펜타닐 약바닥 도박진 초밥신 3고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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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 고인의 명복을 빔 태반이 병신들 여전히 3고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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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 고인의 명복을 빔 카네는 내게는 판타지 로스파트 양단을 때려 웹으로 카차들을 패이러 왔다 저적 한악한 도적 무리둘이 우리 돈을 세비어 갔다 미쳐버려 눈 돌아갔어 나는 자진해서 죄를 고하는 자는 사대기를 먼저 맞을 분 절대 선처 없음 확실한 대응 두두두 단어들 폭격 fucking pussy 그제서야 폭격 사례현장 목격 인스타 올려 해시태웅 어허 박단의 품격 누구들지 덤빛 햄면 덤벼 랩으로 절대로 안 져 동민구가 월비앙은 빼고 박단하고 싶은 대로 해도 촛바닥 히메롬 간단한 말장난조차 못하는 애들이 요즘엔 힙합이래 촛가구처럼 병신들이 돈을 버니 박단 만성폭통이래 건국이래 죄다 시바놈이 특세 툭팍 무덤에서 어리두적을세 아님 말고 발끈하면 너만 바보 하 개만실래 태반이 병신들 여전히 카네는 내게는 판타지 예식표 걸린적 쇼하지 끄르르르 삼 고빔 인스타 갱스타 병신짓 못없어 랩뻔 팬타닐 약받을 도박진 초밥신 끄르르르 삼 고빔 삼 고빔 삼 고빔 삼 고빔 삼 고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 태반이 평식된 거저님 삼고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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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 카네는 내게는 판타지